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재 선생입니다. 여러분 외칩니다. 물리반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현실이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우직하고 정직한 발걸음에서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제 2021 수능 물리반점을 위해서 함께 준비될 절대 코스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개정과학이다 보니까 이 첫 스타트의 수능에서 많은 혼동과 또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자리 잡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깃발과 이정표를 내소면서 함께 숨쉬고 호흡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새로운 교과다 보면요. 매년 첫 해, 두 해, 셋째 해까지는 많은 혼동이 생겨요. 그래서 자, 개정 물리학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선생님이 캐스트를 올려드렸으니까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명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로 이제 주의를 드리는 예가 되는데 여러분이 물리에 학자가 붙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상당한 오해가 시작되는 분들 계십니다. 이 학자와 붙은 것은요. 이 교과의 컨셉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막 내용이 확 뒤집혀지고 그런 코스는 아니랍니다. 단지 그 이전 교과에서 어떤 스토리 위주, 그 다음에 어떤 실생활의 이야기의 연결 이걸로 되어 있는 그런 단원 구조였다면 이 물리학이 붙었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예전 교과처럼 이론편으로, 단원편으로, 학문적인 이론편으로 뉴턴역학, 전기자기, 파동입자 이렇게 구성의 뼈대가 옮겨졌다는 것이지 결코 막 무슨 수확하고 막 그런 부분의 오해는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정량산수가 없어진 건 절대 아니죠.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4개의 단원에서 3개의 단원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턴역학의 비중이 좀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어떤 문제 스타일이 바뀐다는 그런 건 아니랍니다. 단원 위주, 이론 위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캐스트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 바라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컨셉의 이해가 필요하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기출 주의하셔야 돼요. 왜? 지금 그 이전에 학습되던 그런 교과의 관성 때문에 조금만 관련돼도 막 기출, 아유 조심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더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1년 동안 준비할 때 이 기출에 대해서 선생님이 교과서 바뀌는 걸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이번에 완전히 대폭발시키면서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8종 교과서가 문제예요. 8종의 교과서가 있다 보니까 수능이 출제될 때는 이 8종의 교과서에 교집합이 출제가 될까요? 합집합이 출제가 될까요? 당연히 교집합이 출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걱정된단 말이다. 왜냐하면 8권의 교과서에서 3권의 교과서는 있고 5권은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2권의 교과서는 있고 또 나머지 6개의 교과서에는 그냥 이름만 살짝 나오는 정도로 끝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플하고 또 안심스러운 방향으로 제가 교집합 위주로 준비를 해드리면서 1억 K가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1년 동안 정말 신경 많이 써서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맨날 그래요. 8종 교과서를 분석했다 그래 놓고선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저기 문제집에서 중구난방으로 아마 펼쳐질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한 그런 판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감히 이런 말씀 드릴게요. 리셋하세요. 리셋. 그러니까 우리 수능 열렬인들은 N수형보다 듣기 좋죠? 수능 열렬인분들은 예전 교과에 비해서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 있는데 왜 그 의미를 가지면서 단원이 옮겨졌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리셋하시 바라고 이 리셋하기 가장 좋은 건 첫 번째는 캐스팅 영상을 꼭 들으십시오.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반드시 수능적 사고 생수물리학이라 하겠습니다. 수능적 사고 생수물리학 강좌를 수능 열렬인들은 반드시 필입니다. 필수입니다. 자만 떨지 마십시오. 뭐 포함되고 빠진 거 하면 되겠지? 안 그래요. 전체는 줄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또 특히 주의할 점 또 리셋이에요. 왜? 고3 수험생들은 고2 학교에서 내신을 진행하면서 학사 일정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학교 선생님의 재량급 내신이란 것이 당신께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학교의 시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거나 물리학 2로 빠졌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과 내용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리셋 다시 하셔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물리만큼은 쌤이 시키는 걸 하십시오. 자 리셋 하십시오. 역시 고3 수험생 여러분들도 아니요. 여기부터 가지 마세요. 수능적 사고 생기초 생수능 물리학 생수물리학부터 반드시 꼭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기초적인 그런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커리큘럼은 빽빽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생초보 생기초를 위한 생생 물리학 1 자 이 강좌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 강좌는 중딩도 이해할 수 있는 아니 초딩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주 바닥에 있는 부분부터 기호가 왜 필요한 건지 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말 그대로 쌩쌩 물리학 1이 준비되어 있고 아주 정성스럽게 제작된 겁니다. 정성스럽게 강의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성스럽게 강의되었다면 이것은 정성스럽고 심혈을 기울어서 준비한 강의고요. 이제 스페셜 골드 물리학 1은 거기에 저의 영혼을 담아서 준비를 했답니다. 자 사실 물리학이 시작될 때 정말 우리 잘 시작돼야 됩니다. 첫 단추 물론 첫 단추 잘못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다시 수정해 나가는 그런 현명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저 넉넉히 방치해놨다가 결국 나중에 그 화는 쓰나미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리세타라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캐스트 이 부분도 잘 확인하여 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물리학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내신 커리큘럼과 또 수능을 주면 커리큘럼에 모두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우선 고 1, 2 학생들은 쌩쌩 물리학 1을 추발하면서 일단 접근의 의지를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물리학 1 주로 개념 위주로 해서 문제는 많이 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고 1과 고 2를 위해 제작된 강좌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특화 여러분들 원래 수능과 내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있는데요. 그러나 달라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엇이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특화 부분으로 내신 만점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범위에 대해서 1부터 7까지 여러분들이 학교에 진행하는 중간이라든가 기말이라든가 그 범위에 잘 맞춰서 자 우리 여기 돌출 부분으로 학교에서만 또 특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신 특화 시리즈로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아니 왜 고 3들 수능 열렬림만 수능에 모유고사 했고 왜 제학생들 물론 고 3도 제학생이죠. 왜 내신에는 모유섭리 왜 없습니까? 직전에 보는 직전 모유사 직보 직모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물론 항상 공부할 때 조심할 건 뭐냐면 뭐 문제를 많이 풀면 실력이 늘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아주 몹쓸 버릇입니다. 개념 없이는 문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개념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다 해서 이 부분의 퀘스트를 만들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과 문제는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하세요. 물리학 자체가 절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저는 개념은 되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개념 안 된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로 내신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 내신 만점 시리즈요. 여서도요 개념도 제대로 하고요. 또 돌출되는 내용도 하고요. 교과에서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학교에서 나올 만한 그런 문항들로 함께 이루어지면서 개념과 문제를 아주 잘 버무려서 진행한 만점 시리즈니까 준비 잘하시기 바라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쫙 한번 점검하면서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낸 것입니다. 자 우리 원래 본 뜻대로 2021 학번을 위한 우리 수능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능적 사고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이 생기초 생수능 물리학 반드시 여기까지 출발하세요.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 개강을 한답니다. 개념 플러스 문제 스페셜 골드 물리학 1 자 이 스페셜 골드라는 이 강좌 제목과 교재의 책은요. 이제 알만한 사람도 다 아는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브랜드예요. 물리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셜 골드 말 그대로 골드입니다. 그래서 물리학 1을 준비를 하는데 이거 괜히 쓰는 말 아닙니다. 기본부터 심화까지 가는데 여기에 저의 지론 절대 물리학은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생각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념과 문제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준비됐으면 이 개념이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또 기출될 때는 어떻게 기출되는 것이며 어느 부분에 우리가 보통 놓치고 또 빠뜨린 부분이 생기느냐를 직접 확인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개념과 문제를 절대 분리하지 말고요. 책이 좀 두껍더라도 이유는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 다음 이 교재도 야심차에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이 스페셜 골드 강좌에 대한 오토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4월에 특히 기출 주의하라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출 사다리를 타고 버전업 이겁니다. 웬만한 기출 풀이한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기출 문제는 많이 푸는데 점수하고 직결지진 않아. 왜일까? 풀이해. 그냥 급급했던 겁니다. 답 내는데 급급했던 것이죠.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기출은요. 풀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얕은 1차제인 것이고 분석할 줄 알고 곱씹을 줄 알고 거기를 파헤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 사다리 말 그대로 사다리에요. 주제별, 주제 확장별, 단원 통합별 차곡차곡 타면서 난이도 순으로 문제 배열도 신경 써서 이 기출 특히 옥석을 가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기출 사다리 타고 버전 앞, 애가선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사실 지금의 이 물리학 교과가 사실은 그 예전에 7, 8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목이 좀 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바로 끝나고 있는 이전의 교과의 내용이 추가가 돼서 새로운 컨셉으로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출 부분들을 정말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좀 모의고사가 많아요. 1년 중에 그래서 정평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실모 한번 알아들을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격이 이 기자 제가 이름은 좀 만들어요. EBS 변형 기출, 변형 자체 제작 그래서 이 기자, 이건 아는 건데 바로 이 기자의 컨셉을 가지고 버전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하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실력 체크라는 모의고사가 아니고 자, 이 시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비어있구나를 찾아내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실모 코스가 있고요. 개념, 몸풀, 실모. 그 다음, 이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비어있는, 뭔가 거기서 또 구멍이 뻥뻥 뚫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두 가지의 강좌가 특별기획으로 준비되는데 하나는 킬포인트 시리즈라고 해서 보통 말로는 맨날 킬러킬러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킬러 무랑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킬포인트 시리즈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그 정말 단비 같은 그러한 코스를 준비를 해드리는 겁니다. 뭔가 모자르고 뭔가 좀 1% 모자르는데 그 1% 모자르는 게 99%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준비해주는 킬포인트 시리즈 강좌를 준비가 됩니다. 이 중간에 준비될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미 예스가 되는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작년이라든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공개적으로 강의를 할 수가 인터넷에서 강의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타 회사의 문제집이니까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수특수환 해체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EBS가 되도록 EBS가 되도록 EBS가 되는 수특수환의 해체 강좌를 한번 정말 이번에 이거 제일 우리 메가스터디에서도 가장 좋은 커리큘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서 특별기획 강좌 킬포인트와 EBS 시리즈 두 가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후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파이널 시기에 8월에 좀 빨라요 제가. 그래서 극강 파이널 모의고사 말 그대로 정말 악명농습니다. 그러나 이 악명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진한 그런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이것만 나중일이고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물리학 물리 만점 맞고 대학 가자! 하시려면 말씀입니다. 필수 생수 물리학 1부터 출발하시고 그리고 바로 스페셜 골드 물리학 1 이 강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연을 기울어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치를 여러분들 준비를 했어요. 몰고사에 대한 어떤 컨셉 박스를 하나 준비해서 그 몰고사에 관한 것들을 1년 동안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와닿게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준비해 나가고 있고요. 또 계속 캐스트 영상 이런 부분에서 첫 회의 수능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 1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면서 부대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자 첫 출발, 첫 스타트 확실히 진행합시다. 자 물리 만점 맞고 대학 가자! 물리 만 대! 화이팅!